이 79개 읍면동에서 확정 선거인수하고 개표 결과표의 선거인수가 다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저도 그 부분까지는 여러분들 파악을 못한 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선거인 명부의 확정 선거인수라는 것은 그야말로 확정인 겁니다. 여기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표를 보니까 선거인수를 뻥튀게 해 놓은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가 발각이 된 것이고 저는 개표 결과 선거인수를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시골 농부촌부라는 분이 발견한 이 시골촌부죠. 시골촌부라는 여러분들 분이 유튜브가 발견한 것이 대단한 발견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거인수를 부풀린 겁니다. 왜 선거인수를 부풀리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방지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서 위조 사전투표지수를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주는 겁니다. 지역구에는 비례대표는 더블당하고 조국계획당에게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럼 더블당 후보가 표를 더 많이 얻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전투표자 수도 부풀려지게 되고 자동적으로 사전투표 선거인수도 부풀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허정구 선생께서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어느 회사가 나온 어느 선거가 나온 거 아니까 서울시 동작갑 노량진 이동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7개인가 6개를 소개했는데 서울시 동작갑 노량진 이동 김병기 후보하고 장진영 후보가 대결했던 데서도 확정 선거인수 선거 이전하고 선거 이후에 개표 결과의 선거인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블음주당의 김병기 후보한테 더해 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동작구갑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라색인 더블음주당 김병기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전부가 가짜인 겁니다. 그러면 그 가짜를 가짜의 가짜 표를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딱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I am 가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의 어마어마한 큰 격차가 생기고 표를 집어넣어준 더블음주당 김병기 후보는 사전 빼기 당일이 뚱뚱한 플러스값 장진영 후보는 마이너스값입니다. 전형적으로 더블음주당 후보에게 위조 투표율을 투입해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전부가. 이 조작하는 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인수 기준의 일부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 행식으로. 선관위는 하늘에서 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서울에서는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기 때문에 4분의 1의 가짜 표를 더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4분의 1 이게 4분의 3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노란색이 중요한 겁니다. 이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4분의 1만큼의 위조 투표를 만들어 가지고 더블당의 김병기 후보에게 대해줬기 때문에 이 4분의 1만큼이 9,980표에 들어있는 겁니다. 4분의 1이. 이 보시게 되면 서울동작갑 노량진 2동 선거일 이전에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는 9,366명. 선거 이후에 개표 결과표의 관내 사전과 당일투표의 사전투표 선거인수는 1만662명. 몇 명이 늘어난 겁니까? 1296명. 선거 이전에 비해서 13.8%의 선거인수를 부풀린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는 선거 이전에 9,366명. 선거 이후에 개표 결과표를 보시게 되면 1만662명. 1,296명이 늘어난 겁니다. 왜 늘어났느냐 이걸 보시면 단박에 이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후보의 보라색이 쳐진 사전투표도는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여기에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더해준 위조투표주가 들어있는 겁니다. 위조투표주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러분 이제 다 박사가 되셨지 않습니까? 선거인수 곱하기 4분의 1만큼을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는 선관위가 더해준 거죠. 그럼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로 노량 2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2,439표 노량진 제2동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2,439표 조작 2,430표 가운데 진짜는 1,318표. 선거관리비안회가 김병기 더불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더해준 위조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1,121표. 2,439표에 가짜 1,129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1,121표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선거인수 4,483명 곱하기 4분의 1,121표가 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는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서울 4분의 1, 경기 5분의 1, 부산 6분의 1, 광주 광역시 4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 선관위께서 더불 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위조 사전투표를 제조 생산해서 집어넣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비례대표에서는 특별히 조국개혁당을 사랑하사 조국개혁당에게 70% 이상을 주고 30% 정도는 더불 민주당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앞에 게 여러분들 진짜 이게 가짜 대한민국 선거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하명을 받들어서 선관위가 조작해서 대한민국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대한조작국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가 이런 선거 뭐 하려고 하노? 이런 선거 할 밖에야 북조선처럼 너희끼리 앉아가지고 그냥 발표해라. 국민들 저항 안 할 거니까 국민들 찍소리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너희끼리 그냥 결정해가지고 그냥 발표해라. 그리고 북조선하고 남조선이 무슨 차이가 있노? 똑같은데. 뭐 폼 잡을 필요 없고 어차피 독재하더라도 국민들 저항 안 할 거니까 그냥 너희끼리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좀 솔직히 하자.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거 쓰지 말고 어차피 당신들 조작해서 이렇게 다 하잖냐. 그냥 대항조작국이라 아싸리야 대항조작국을 해라. 대항조작국을 하고 그냥 뭐 다음에 선거 이번에 선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음날 그냥 선거결과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해라. 그럼 뭐 9천억도 아낄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 겁니다. 뭐 나라는 그냥 간 겁니다.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건 본인이 자유니까 내가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냥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아니 공박사님 나라가 망하면 또 어떻습니까. 뭐 그렇죠. 나라가 망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냥 죽어 지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조작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다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짜표를 얼마나 집어넣는지. 4월 10일 총선 동작갑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16,065표에 위조사전투표지를 투입해서 김병기 후보를 당선자로 만들었고 관외사전투표 위조투표지는 4,247표. 국외 부재자투표 위조투표지는 194표. 노량제1동 관내 사전투표 위조투표지는 1,263표. 노량제천2동 관내 사전투표 위조투표지는 1,121표. 이런 선거할 필요 없다 이야기죠. 앞으로 그냥 전산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아름다운 선거합시다.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조작해서 그냥 발표해라. 어차피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솔직히 하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란 이런 용어 쓰지 말고 그냥 대한조작국 이렇게 쓰고 그냥 다 그렇게 해버리면 되지. 뭐 하려고 돈 9천억이나 써가지고 뭡니까. 3천 명 직원들 매개 살리냐 이야기. 어차피 다 선거결과 당신들이 만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제야 전문가가 이 발표 나오기 전에 보면 이 동작값은 1만 6천65표를 투입한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비아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1만 6천65표 위조투표를 투입했고 그걸 하기 위해 사전투표를 8.92%만큼 뻥튀기를 했고 국힘당 후보가 동작값에서 9192표 차이를 이겼는데 1만 6천표를 집어넣어가지고 6874표로 더불당 후보를 성자로 만들어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밝혀졌잖아요. 이제 저도 흥분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조작을 해놓으니까 그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이 선관위 발표 자료를 가지고 사전 빼기 당일 투표 특별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선거입니까. 이게 어차피 이런 북조선은 그냥 발표하잖아요. 남조선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남조선도 그냥 떼놓고 그냥 발표하는 겁니다. 남조선도.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조선. 뭐 대한민국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다 망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되죠. 자.